이번 좋은 아침 다들 편한지 밤새 사이 메시지 조금만 더 기다려 날은 좋은데 나만 딱해 왜 이리 그런지 몸은 또 왜 무거운지 아픈 봄도 멀어 자꾸만 널 자꾸만 더 너가 지는 게 같은 여태까지 홀로 홀로 흐르러 오일자 너가 자꾸 사인 일이 많아 내가 너에겐 운치를 줬네 맘이 복잡해 지금 배부란 고민일지도 혼자 키우는 걱정일지도 불만 밟게 쌓이 밀밀 몬스타 눈화장 했을 때 화장도 몇 개 썼어요? 글질방 거죠? 일단 두 개로 시작을 해 두 개로 지우고 한 여섯 개 정도 쓴 거 같아요 그럼 그 질문 태연, 많은 질문 무대를 보고 싶다 고마워 공연을 다가오는데 그저 그 말을 부르봐 다리 태울거릴 때 혼자인 건 뭐 같은데 도 어두운 위손자 다 핀 잡힌 자울들어 날 그렇게 안 물는 또 뭘까요? 전 뒤로 느껴진 팬텀 앙몽처럼 녹음 등nity 정 언급해서 늘어지지 네 끔찍한 모습을 꺼낼 텐데 누구도 닦지 못한 약사 없던 눈이야 와중하니 넓은 이 웃길 닦힌 눈이야 랩루 디스레 고 나를 따라 바늘 프라따 타타타타타 깃끗이 덜 덜 무슨 덜물 먼저 가시나요? 네! 와.. 이게.. 근데 방송에서 부모들 읽는 게 제일 맛있게 좋은 것 같아요. 제일 좋아하는 별명 펜찌 2번 뺨 3번 별룡이 4번 별이공주님 왜 여기 포도는 없지? 난 제일 싫은 친구가 놀지 않아요?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대부분 나를 좋아하면 귀여워서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하긴 친구는 약간 좀 싫어해요, 내가. 아니, 이걸 왜 보고 싶어해?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하나예요. 나랑 치안이 안 맞아. 여러분들한테는 하나예요. 오! 하나 하나 드립니다. 뭐? 자, 1번 오케이, 2번 오! 오! 치안 맞고 왔는데? 자, 3번 뭐야? 4번 아닌가 본데? 자, 5번 자, 없어! 없어! 3번 난 얘가 싫다니까. 얘가 싫다고 약간 머리를 반대요. 갱차이에 오지는 것 같아요? 네! 전 이 글 그대로 읽은 거예요. 아쉽죠 여러분? 응원법 열심히 연습했는데 다 같이 응원법하게 무대에 나가있을 때 우리 다 같이 응원법이랑 한번 연습해볼까요? 오 좋습니다. 저 왜 먹었어요? 네! 아 진짜? 또 내일 새벽이더라고요. 대박. 잘한다. 잘한다. 아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아 진짜? 왜 안 들어주시지? 어머니 막 카메라에 붙인 거 맞음? 아 붙였네? 살이 더 늘어나 보이던데 입술 다 치워주실 수 있어요? 한우가 그 7인내로 쓰셨어요? 아 해주셨는데 제가 입이 그냥 벌어져서 욕 하신 거예요? 지금 욕을 해요 컴온 수록곡이 있으니까요 제가 앨범이 났잖아요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 불러보실까 또 불러보실까 화가 났죠 근데 슛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아 너무 힘들어 아 매운한 거 부를 수 있어요 아 아 응? 너 안 하는 게 돼요? 아 빠른 사과 좋습니다 영상으로 좀 해봐요 이거 어떻게 꺼내야 돼? 이거 어떻게 꺼내야 돼? 포지로 파주로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 살람 잡을게 아니요? 이게 뭐? 이게 뭐? 이게 뭐? 이게 뭐? 한글자막 수고하십니다 하나 둘 셋 멋있는 척하나? 약간 웃음기 없이 치명적인 치명적이어야 된다 진짜 셋 엄청 기쁜 표정하네 끝났다 이 표정 세상 진짜 기쁘네 진짜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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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 플리즈 예스 끝나서 행복합니다 드디어 끝났어요 불편한 불편하네요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진짜 근데 오늘 인감한을 위해 막방을 위해 특별한 버전이 공개됐죠 되는게 되죠. 여러분들을 책임져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의 행복이 되셨구나. 뭔가 여러가지 행복은 없지. 각자의 행복은 되는데 뭔가 여러분들이 나에게 없을 때 우리 마가고에게 없을 때 그거는 전달할 수 있는 것 같아. 행복 하나는 들을 수 있는 거. 그런 말씀을 봐. 귀여워 보이면 내가 찐사랑하는 것 같아. 나는 나를 찐사랑하지 않나 봐. 나는 나를 찐사랑하지 않나 봐. 난 찐사랑하고 싶어. 모모들에게 궁금한 거잖아요. 오늘 왜 써요? 궁금한 거 모모들에게 5년 후에 우리 마마고를 보면 구성장단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징그러워. 진짜 징그러워. 우리 멤버들이 들으니까 화내네. 배우가 너무 퍼지. 이렇게 답이 나오면 어떻게 질문을 합니까. 답장봐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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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가 бан한 rapper 잔잔한 사람 구독자님으로 꽁 britain으로 ised he doesn't sign. 여기 내가 말 clones. 이제 침대의 얼굴을 한번 보여줘서 여기 한거야. 그리고 내 모습이 너는 지금 아니지? 아셋? 기념하ieht Ebay아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끝 조심히 가요 조심히 가세요